아까 가르쳐 주신 게 이거랑 이거랑 하단이랑 로우킥이랑 로우킥 두 개 그리고 이런 거 양잡하고 니슬링하고 양잡 아 니슬링 니슬링 이것도 까먹었네 이것도 까먹었네 생각 보니까 스키 슬롯이 작아요 또 뭐 있죠? 한 두 개 또 바벨도 있고 바벨? 바벨이 뭐 있지? 장풍 오르송 아 이거 제가 즐겨 쓰는데 안 맞는 살? 아 당연히 멀리서 성공했으니까 그렇죠 허공에다가 씹어놓거든요 뒤로도 한 번 맞으라고 한 번 걸려라 얻어 걸려라 마운트도 좀 쓰시고 이제 마운트가 되게 즐겨 한쪽 손으로만 때리니까 상대방이 푸는 거라니까요 어떻게 해요? 어떻게 알고? 인드라님이 한쪽으로만 때리니까 이지 아니에요? 그러니까 왼손도 쓰고 마운트 때 한쪽으로만 때리지 말고요 왼손으로 때리고 오른손으로 때리고 이게 양잡 얘는 왜 근데 못 풀어요? 가만있을 텐데 저는 그냥 센 아 그냥 맞아주는 애라? 연습모드니까요 아 한번 이겨야 되는데 너무 녹단이나 이런 쪽 말고 좀 아래쪽 애들 네네네 이제 갓 배우는 애들 뭐죠 이거? 아 뭐 그럴 수 있어요 어? 강화 레전드 자 화면조 다시 넘겨주세요 강화 레전드 아 덥다 85년생이신 것 같은데 지기만 하니까 더 죽겠네요 네 85년생 와 오 쌈마이스타이인데? 야 이거 강화 부신가요? 구연승? 아 뭐 자리가 없어 그냥 아니 구연승? 야 이 강화 레전드 아이템을 강화한다는 건지 강화도 얘기하시는 건 모르겠는데 어쨌든 아 실력은 있어요? 구연승은? 아 이야 잘한다 아 잘하겠다 인드라 님 눈에는 아마 다 잘하지 않을까요 그냥? 아유 이만큼 떼는 것도 기저귀여 솔직히 아이고 아 아 아 아 짠짓 나갔어 하 야 진부터 한 판 하자 아 안되겠다 아 아 아 나름 개념 나락이었는데 막았어요 와 그걸 바운드하네 와 이펙트 터지고 난리났어요 지금 아 아 모르겠어 그렇지 모덕도 모르는데 난리가 나 난 내걸 모르는데 남 것도 모르니까 미쳐버리겠네 아주 모덕도 모르는데 지금 남 캐리가 알 리가 없겠지 아 아 아 아 아 허공에 허공에 다이빙 한 번도 엎어 아 허공에 아 아 허공에 하면 안 맞죠장님 아 아 아 와 이거 이기나 이걸? 아 역시 아 윤드라님 실망시키지 않는 야 실망시키지 않죠 역시 아 아 아 실망시키지 않 아 아 와덕부터 역시 왔어 왔어 없지 침대 오 오 이분 하단을 좀 의식하는 것 같은데 중단계 좀 하면 좋을 것 같은데 어 하단이야 아 큰일 났다 모르는 거 나왔어 아 미치겠다 모르는 거 나왔죠 아 또 어디 공격하고 있어 또 아이고 아 역시 아 아 선생님 살려주세요 중단이냐 하단이냐 아 아 윤드라님 역시 한결같아서 아 아 기대를 져버리지 않는 이 한결같음 야 아 아 몰라 몰라 하단중단 하단중단 와 윤드라님도 그렇게 하면 되는데 아 그런가요? 그러니까요 머독 하단중단 발손만 계속 했는데 쉽지가 않은데 호공이 하니까요 아 거리 조절이 안되고 있다는 거죠 그게 아 멘붕 할 것 같아요 아 아 멘붕은 아마 1부 때부터 이미 아 하고 있던 게 아니라 쉽지 않습니다 선생님 아 너무 어려워요 머릿속이 정리가 안 돼요 지금 머쿠지는 이렇게 잘 때리는데 그러니까 왜 아스카나 이런 거 못 때릴까요 진짜 아 이거 어떻게 해야 되나 큰일이네요 아 야 머쿠지는 이렇게 잘 때리는데 오 오 웨이브 쩔어요 이것도 좋은 거 같아요 근데 네 원 하단 아래하면서 오른손 아 네 그것도 원 중단인데 응 여기 앉아있는 상대도 이제 가드해야 되니까 아 아 아까 페어플레이 할 때는 네 한 판도 안 잔데 그러게요 지금 1승 5패예요 한 판 이겼나요 네 지금 7승 0패로 끝나지 않나 할까 아 한 판 이겼나요 모르겠네요 사실 네 아니 좀 잘 좀 적당한 사람 주면 안 돼요 머덕에 맞춰서 아 큰일났다 레드스타 걸렸다 누구예요 아 아 아 누군지 알아요 네 레드스타 뭐 스타인가요 옛날에 뭐 태큰 크래쉬나 태큰 버스터 이런데 나왔었죠 음 뭐 한번 이겨볼게요 네 한번 이겨볼게요 이분이 뭐 누구고 뭐 그런건 중요치 않죠 어차피 질건데 아 그런건 이겨볼게요 네 니슬링만 쓴데요 제가 고무에 팽이동이 안좋아서 아 좀 못피하거든요 아 제가 뭐 너무 어려운 주문을 했나요 디슬링이 뭔지 잠깐 생각하고 있었어요 네 음 왔죠 이제 언제까지 바를 수 있을까요 어 할만한데 할만한데 야 갑시다 그냥 오 저 안해도 되겠는데 이거 지금 인기랑 징계하거든요 지금 아 아 아 아 아 농락 아 뻗어 농락당하고 있죠 아이고 말도 안되는 3타에 성공 3타 같은건데 저게 아 아 침대 철권 침대 철권 침대 철권을 뭔지 보여주겠다 아 아 뭘로 뭐든 야 제발 그만 농락해줘 제발 최소한의 도리는 있어야지 아 아 아 두꺼운을 넣었어야 되는데 아 하단이에요 아 아 아 아 하단 중단 하단 중단이에요 오 아 선생님 저는 태그할 줄 알고 초풍 침어놨는데 태그가 아니라 카운터가 들어왔네요 페이기 부렸어요 안 받고 페이기 아 오 왔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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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왔다 제발 아 아 역시 기대를 저버리자 한결같음 쉬운 컴버전 나이스 깔쳐줘 한결같음 너무 예뻐 오 뭐야 오 대박 나쁘지 않았어요 센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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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하지만 오 뭐야 아 나가고 싶어 밖으로 덩치로 보면 쿠마랑 똑같은데 덩치로 보면 쿠마랑 똑같은데 오 오 아 뭐 또 맨날 원툰 무릎이야 아 커킥 야 마지막 커킥은 기가 막혔다 진짜 기가 막힌가요 저게? 제 입장에서는 아 아 아 아 아 육장 선 네 하하하 아 아 아 아 제 데뷔준에 한번 집중해서 해볼게요 네 우 아 그만 넝 낙해져 레드스타 제발 그만 넝 낙해져 아 아 제발 최소한에 도리도 없나 인간이면 그러면 안되지 이렇게 해도 이긴다는 인드라님 아이고 인드라님은 이렇게 해도 이긴다는 몸소 보여주고 있습니다 지금 안돼 뭡니까 이게 인드라는 이렇게 해도 이긴다 아이고 또 집중해서 해야겠는데 또 본신력 보여줘야겠어 본신력 보여줘야겠어 안녕하세요 인드라는 이렇게 해도 이긴다 아 저 치마 벗겨버리고 싶어 어 약간 지금 취향이 약간 나온 것 같은데요 지금 혹시 치마 입은 여성만 보면 아 아 코킥 아 오늘 또 이렇게 또 승단 시켜주네요 아 너무 어려워 선생님 못 이기겠어 이긴 상대 아니 제가 제가 주캐를 해도 못 이기는 상대들이에요 근데 아 너무 잘하시는 분들이 많아가지고 아 아 지금 멘붕 할 것 같아 잘하시는 분들 아 나 멘붕 오고 있어 지금 아 아 여러분 인드라님이랑 하면은 잘한다는 소리 들을 수 있습니다 아 멘탈 나는 거 같아 많이 해주세요 많이 아 인드라님이랑 하면 잘한다는 소리 들을 수 있어요 내 멘탈 아 뭐 있었더라 기술이 또 까무었어 아 니슬링 또 안 썼어 니슬링 한 번도 코멘트는 안 와요 아 코멘트는 뭐죠 대가선 위 왼발 그러니까요 아 밀어내기야 밀어내기 뭘 두개 집어넣으면 뭘 두개가 빠져나와 아 그리고 상대가 너무 잘하니까 그 움직임에 압박당해갖고 어 어 한 라운드 한 라운드 한 라운드 한 라운드 한 라운드 한 라운드 한번 드리겠습니다 아니 한 라운드 접어주면 못 이겨요? 아 이기죠 한 라운드 드리고 오케이 네 한 라운드 드리고 이기겠습니다 아 강등 그렇게 열심히 올려놨는데 김모리스 빨고 올렸는데 김모리스 야 이거 뭐야 맞았다 그냥 이겨도 돼요? 3대 0으로? 네 헤븐즈 아 헤븐즈는 할걸 네 패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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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봐 오 오 머리로 그냥 오 이기겠는데 어 한결같으면 역시 보여줄 것인가 인드라님 송발 아니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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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냥 이겨 이긴다니까 왜 그러세요 처음만 오늘 처음 배우 캐릭터에도 이겨요 아 아 BJ 스나이퍼님 굴욕인데 오늘? 아 아 굴욕인데 BJ 스나이퍼님 아 스나이퍼 치모 떼야겠는데 이거 야 야 마드위터 투 투 아 역시 실망시키지 않죠 아 투 투 투 뜨네 하나 나올 줄 알고 와 뭐야 이거 또 아 아 8라운드 얍 김모 왔어 얍 얍 아 1라운드 이겼잖아요 아 실력 많이 늘었어 야 진짜 많이 늘었네 저런 승률도 나한테 지고 이기고 한다니까 아 90%인데 아 니슬링 니슬링 또 까먹었어 니슬링 쓰라니까 이거 왜 이거 왜 안 쓰는 거예요 이렇게 좋은 기술을 아 니슬링 맞아 하단이냐 중단이냐 하단 어 리리 저잡기 좋은데 다 보이는데 안쪽 옷이 치마 입은 분 좋아하시는 것 같아요 어 약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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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집중하신 것 같은데 카운터 어 랜드라닌이 드립 때문에 어 가볼까요 이제 가나요 공찬가 어 아 내 실력 이정도야 하하하하 아 이거 이거 어 어 어 어 아 아 아 아 아 아 어 어 어 어 큰일 날 뻔했어요 큰일 날 뻔했어요 어우 야 아 아 이거 맞춰드리면 안 되겠네 더 이상 아 아 나이스 쇼핑 이야 그게 와 기가 막혔어 쇼핑 타임이 아 맞춰드리면 안 될 것 같아요 오 쇼핑 타임이 방금 진짜 아슬아슬했어요 큰일 날 뻔했어요 자존심 뭉개질 뻔했어 그러니까 안 되겠어 아 이 분한테는 시련을 드려야 돼 아 아 몰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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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시련을 드려 에이 몰라 몰라 시련을 드려요 어 때릴 게 없어 때릴 게 리스크가 없어 리스크가 없어 카운터 잡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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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일부러 안껴내 일부러 안껴내 퍼펙트 아직 퍼펙트 게임 더 하고 싶다 이 말이죠 잡고 잡고 돌리고 돌리고 섞고 섞고 돌리고 잡고 퍼펙트 퍼펙트 여기 공부 넣어야 돼 섞고 돌리고 꺾고 바로 이거죠 선생님 멋있었어 약간 있어보였어 있어보였어 이거 있어보였어 드디어 실제에서 약간 기분 좋으신 것 같은데 있어보였어요 진짜 강단 막았어 있어보였어 있어보였어 마지막에 그 콤보 데미지도 딱 그 양잡으로 딱 죽는 딱 죽는 픽 데미지 계산 바로 킬각 나오면 바로 잘 넣을 거예요 그냥 아니 반대로 변경하고 내가 어디서 나올지 올라가지고 그러니까 저분 오늘부로 스나이퍼 어? 반대로 변경하고 미치겠다 치고 떼신답니다 저분 아니죠 앞으로는 계속 이 시간만 계속 와서 차일 거예요 원래 시험시험 하시던 분인데 오늘 좀 발끈하셨어요 오늘 이렇게 저격총이 좀 별로 안 좋았다고 그런 얘기 BJ 스나이퍼 인드라 스나이퍼 돌아가면서 계속 보니까 제가 한 다운드 접어주고 가도 될 것 같아요 실력 차이가 많이 에이 뭐하는 거야 김빠진다 짜져버려 이사화탄소 김빠지게 헬밋 말해주세요 저분한테 말 좀 해주세요 짜지라고 원더걸스가 안 통한다니까 짜지라고 말 좀 해주세요 저분한테 흑형도 무게감이 다르잖아요 에이 지금 덩치가 있는데 지금 부스 가지고 지금 워퍼가 진짜 좋고 간결한 데 뜨네요 에이 워퍼가 아 이거 실력 보세요 그냥 이게 저희 동네 그거야 클라스 비슷한 사람 나왔어요 이건 진짜 할만 지금 레버 뒤로가 땡기 아 이 상대방한테 자신감 있어야 나오는 저 웨이브 연속으로 웨이브 공부 문화 어 너네 이건 하네 난 이거 못하는데 우와 내가 못하는 거 하네 아 이거 웬만하면 다 하거든요 원래 그런 거 인드라니만 못하네 나 아 근데 이런 사람들이 저랑 적당해요 80쓰기 60팩 딱 제 실력이에요 아 좀 있어요 와 같이 엎었었는데 나보다 잘하는 거 같아 와 그거 원래 당연한 얘기고 이제 이 실력이 어디 갔냐 이거 아 아 이거 맞아주네 또 와 이건 2타 퇴치를 걷어 아 또 아 아 우와 이거 지면 진짜 네 이드라닌이 진짜 오 우아 나이스 뭐가 나이스 이거 때려 달라고 지금 오 오 오 하 자동이네 자동 중닫을 거 알고 앉았죠 지금 어떻게 앉았어요? 나 때로 전환 공중 후회하고 싶다 이거 아 근데 데뷔진이 맡기더라면 나 못 이겨 어 굿굿 어 큰일 났다 중닫으면 안고 하단 쓰면 서고 어 끝났어 청개구리 5학년 2반 청개구리 어 살렸어 안돼 그냥 죽여라 너무 잔인한 거 아니냐 허공의 헤븐 아 아 아 아 아 이게 뭐야 진짜 원투 무릎을 왜 쓰는건지 아 아 왜 주돌 안쓰고 아 주돌 썼으면 죽었잖아 야 야 그 정도 덩치에 그거 로우킥 한대만 했다가 아프척 하냐 아우 너도 진짜 아 그냥 좀 맞아라 그런건 좀 아 아 아 멘부할 것 같아요 아니 거의 비슷한 동네 약스터 수준인데 인드라님이 더 조기축구 에이스급 아닌가요 저 정도면? 선생님 이거 저분이 만약에 조기축구 에이스면 선생님은 어느정도에요? 저는 그런데 안나가죠 그니까 선생님은 굳이 축구선수로 비교하자면 아 축구.. 아 조기축구 아니면 그냥 축구선수 아 그니까 축구라는 타이틀 안에서 지금 제 상대가 조기축구에서 에이스란 말이에요 저.. 저 상대가 네 그럼 선생님은 어디쯤에 있는거에요 지금 저는 뭐 그냥 선수로 뛰어넘었죠 그냥 구단주 정도 아 알겠습니다 네 네 안받아주시네요 네 메쉬.. 메쉬라고 하네요 메쉬 아 메쉬 메쉬라네요 본인이 생각할때는 본인이 축구를 따진 메쉬다 뭐 철걸한 만큼 축구를 했으면 그렇다네요 아 그랬으면 또 제가 레버 잡고 있겠습니까 제가 네 라스트 한게임하고 이태연 라스트 한게임 이기자 야 못을 안해 아니 실컷 가르쳐줬더니 안한다고 지금 맞죠? 아 행신각이 안맞았나봐 우와 퀴피우지네 모덕 은퇴했어요 아니 모덕 찬양할때는 언제고 인드라님 그 리슬링을 뱀시켰다는 말이 있어요 음 절대 쓰시지 아 니슬링 아 니슬링 절대 쓰시지 않는다 아 니슬링 아 아 아 아 아 아 야 철건 실력이 아 괴로워 철건 실력이 벤입니다 그냥 아 이거 기술이 와 뭐야 이거 기술적으로 저 파워웨이브 아 바닥으로 아직 몰라 아직 몰라 여기서 여기서 원 아 앉았어 나 중단판조끼야 어 중단 쓰면 안고 통발 하나 쓰면 서는 인드라님 아 무슨 스네이크 끼고 있어 장난치나 아 아 짠발 딜캐도 못하는 아 짠발 딜캐도 못하는 클라스 짠발 딜캐도 못하는 클라스 짠발 딜캐도 못하는 아 아 선생님 공주 공부가 이상해요 저 공부가 이상해요 저 에어컨 집에 가져가고 싶다 인드라님 못어가면서 득음했다는 얘기가 비벼형을 하도 질려서 어 어 어 어 아 아 언제쯤 난 일어나볼까 그냥 뭐 아 아 허공에 그냥 아 아 아 아 아 아 이길 수 있으면 대충 때려 이기는 과정이 그렇게 막 청렴하진 않아요 어 중단 아이고 왔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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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몰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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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안 바꿔 아 왜 안 바꿔 코모도 모르면서 알잖아 으아아악 안 되죠 그게 아 가상 카운트 올려싸개 윈자님 어차피 라스턴인데 만약에 지면 저한테 한 번 오케 오케 아 아 옆잡 뭐야 옆 태그잡기가 옆잡을 때 어차피 지는 거면 이겨야 깔끔하지 않겠습니까 원투 중단 원투 중단 원투 중단 또 나왔어 또 나왔어 원투 중단 원투 하단 오 이길 기세? 이길 기세인데 오 오 오 오 이길 기세? 아 아 아 이거 저 우 진짜 저 우승조합인데 아 이걸 우지겠다고? 이따 쓰레기로? 아 말도 안되고 있어 와 그 공부가 그렇게 쉬워요? 저 우승조합인데 이걸로 전패라니 와 전패 이걸로 전패 와 저 이렇게만 해도 이기는데 마운트만 써도 이기는데 마운트만 써도 이기는데 뭐가 다른거지? 와 마운트만 써도 이기는데 뭐가 다른거야 마운트만 써도 이기는데 아 저랑 다른게 하나도 없어요 똑같아요 1프로도 안 틀린게 없는데 왜그런지? 와 저 진짜 이것만 써도 이기는데 완전 똑같은데 왜 못 이기는거죠? 2팔하고 맞아놨는데 저 주세요 와 저 이것만 해도 이기는데 지금 저 주세요 자존심 싸움 자존심 싸움 벙 배운거 다 쓰겠습니다 네 쓰기 전에 끝나는거 아유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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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저 마운트만 써도 이기는데 아유 아유 마운트만 써도 이긴다고 아아 아 아 왜 내가 하면 아니 커키이 뜨는거야 아 아 커키 아 진짜 미치겠다 나도 마운트 한 번 써봤는데 마운트 뜨니까 커키 선생님 여기서 진짜 세게 던지면 이 화면수에 들어가서 상대가 맞을 수 있을까요? 한번 던져볼까? 지금 기판 침일 기세 맞죠 되게 세게 던지면 잘하면 상대가 갈거 같은데 하하하하 오우 오늘 인드라님 쓰 너무 이게 화가 많이 나시네요 아 지금 제 몸은 온도가 대충제도 39도에요 지금 아 지금 완전 와 자 인드라의 철권학개론 극방종 부제가 네 철권사교육의 장이거든요 네네 사교육이 지금 효과가 없어요 선생님 문제인가요 학생 문제인가요 아니면 어쩌수 시스템 바꿀까요 제가 지금 좀 생각을 해보는게 네 한시간만에 이 캐릭터 소화해내는게 지금 쉬운게 아니에요 근데 한시간을 이상 배우기 시작하면은 네 분명히 보시는 시청자가 약간 루즈하거든요 다음주 안에 네 또 무르 선수와 저와 그리고 피디진이 좀 다르게 또 아이디어 모색을 해가지고 네네 뭔가 제가 따라할 수 있는 모양새까지 만들 수 있을 정도 배우는 걸로 해야될 것 같은데 그거는 차후에 또 아이디어 회의를 통해서 네네 또 결정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오늘 제 머리가 너무 하얘져가지고 좀 답답했는데 오늘 머덕 우승조합이잖아요 그렇죠 저 마운트만 써서 이기는데 되게 대답하기 힘든 질문 하나 할게요 네 제가 오늘 한 머덕플레이 중에 네 잘못한거 하나가 뭔가요 하나하나 하나만 진짜 진짜 하나만 하나 굳이 꼽자면 아 제가 머리가 하얘지네요 하나로 압축하려니까 네 하나 굳이 하나 자 철깍계로 다음주 수요일 네 6화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주에 뵙죠 감사합니다 다음주에 뵙죠